단톡방에 학급경영단톡방하고 경기단톡방에 선생님들이 들어오셨고 사실 거기서 원스톱, 꼭 필요한 정보들 거기서 다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목별 단톡방에도 제가 초대를 드릴 텐데 거기 과목 써주셨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꾸 질문을 하세요. 학교에 가서 선배 선생님들 동교과에 USB에다 파일을 받아오시려면 가서 좀 앵겨야 돼. 그냥 뚝뚝하게 가서 그러시면 그러니 역시 신세대는 다르군. 이렇게 Z세대라 그런가. 이렇게 끝나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무슨 중요한 게 있나요. 가서 이제 뭉개고 있다가 식사하실래요? 그러면 또 쫓아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이 먹으면서 떡볶이라도 사 먹으면서 이렇게 곁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2층, 2층은 이번 신기수님은 싸가지가 있네. 그리고 그때 이제 선생님의 컴퓨터 하드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게 마법사야. 마법. 그게 뭐냐. 자꾸 가서 앵기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면 선배는 또 그게 기분 좋지 뭐. 신규 선생님이 빨리 자리 잡을수록 그게 더 좋은 거니까. 그렇게 아양이 좀 안 되더라도 가서 밥도 좀 사달라고 그러고 차도 사달라고 그러세요. 빈손으로 가세요. 괜히 뭐 사가지고 가지 마시고. 여기 요즘. 그런데 선생님들 자체가 Z세대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 별로 이해하는데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디지털 세대의 특징, 요즘 아이들의 특징을 요즘 아이들이. 그런데 선생님들이 요즘 아이들이죠? 그 특징을 뭐라고 그러냐면 기가 막히게 말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말인데요. 우리는 ADHD가 아니다. 우리는 ADHD가 아니고 EO이다. Engage me or Enraze me. 프렌스키라는 사람이 말한 이 시대의 아이들을 통째로 규정해 주는 말이에요. Engage me. 나를 당신 수업에 좀 끼워줘라. Or. 그렇지 않으면 Enraze. 난 폭발하다. 열받는다. 짜증난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 교실 안에 앉아있는 애들이 특징을 저는 가장 잘 묘사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아이들의 분리. 1930, the Republican-controlled House of Representatives, in an effort to alleviate the effects of the anyone, anyone, the great depression, passed the anyone, anyone, the tariff bill, the Holly-Smoot Tariff Act, which anyone raised or lowered raised, raised tariffs. In an effort to collect more revenue for the federal government. Did it work? Anyone? Anyone know the effects? It did not work, and the United States sank deeper into the great depression. Today, we have a similar debate over this. Anyone know what this is, class? Anyone? Anyone? Anyone seen this before? The Laffer Curve. Anyone know what this says? It says that at this point, on the revenue curve, you will get exactly the same amount of revenue. It says that at this point, this is very controversial. Does anyone know what Vice President Bush called this in 1980? Anyone? Something D.O.O. economics. 이건 몰칸은 아니고 연세, 연출한 영상일 텐데요. 구글에서 Traditional Teaching, 그러니까 전통적인 수업으로 검색하면 참 리얼하게 나오죠.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Engage Me or Enraize Me. 지금 아이들이 선생님 수업에 참여시켜달라는 그 과정. 3번 문제입니다. 교사들은 참여하고 소통함을 통해서 무엇과 무엇을 느끼게 해야 한다? 오케이. 문제 나오기도 전에 답을 다 쓰시네. 소속감과 대정답입니다. 자존감인데요. 오늘 이 두 가지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화두를 선생님들이 얼마나 절실하게 받아들이시느냐. 이것이 선생님들의 성공과 실패를 다름하게 될 거예요. 소속감과 자존감. 왜 그러냐면, 이 소속감과 자존감이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의 선생님들한테 제가 설문조사를 했더니 아이들의 이런 낯선 행동 때문에 힘들더라 그랬어요. 끼어들기 떠들기 떠들기. 첫 글자만 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끼 떴다 방잔땡. 다 같이 시작. 잘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시작. 끼 떴다 방잔땡입니다. 이 여섯 가지 행동 때문에 대한민국 선생님들이 무척 힘들어하셔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했어. 도대체 얘네들은 왜 끼 떴다 방잔땡 할까? 그랬더니 여기에 대해서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드라이커스, 아들러의 제자죠. 드라이커스가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연구해 보니 이런 목표가 있더라. 물론 잘못되었지만. 그러면서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센 척해. 왜 그러세요, 선생님. 좀 내버려 두시죠. 그다음에 그래도 관심 끌기에 실패하면 애들이 수업을 공격하는 양태를 보인다. 그래도 실패하면 애들은 수업에서 회피해버리고 잠자고 자해하고 이런다. 땡땡이친다. 그래서 끼 떴다 방잔땡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영상을 통해서 이 강의를 수백 번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다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아하 이 행동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때 아시도록 하고 자, 4번 끼 떴다. 끼 떴다 방잔땡. 따가 뭘까요? 따가? 따지기, 따지기. 요즘 애들 따죠. 그런데 왜 그렇게 따질까? 그런 것도 제가 영상을 통해서 자쯤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즘에 관종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가시면 한 반에 꼭 두세 명이 있어요. 계속 질문해. 선생님의 질문. 그러면 여선생님들 잘 들으세요. 특히 여선생님들은 저 녀석이 내가 만만하니까 내가 신규니까 얘가 이렇게 간보려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그게 그게 아니더라고. 제가 그 수업 시간에 끼어드는 아이들의 행동을 분석을 했더니 걔네들이 모든 선생님의 수업에 끼어드는 게 아니고 자기가 관심받고 싶어하는 선생님 수업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좀 한 발짝 여유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 녀석이 나에게 여선생님에게 모성을 남자 선생님에게 부성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전 녀석한테 간택되었구나.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퇴치법 알려드릴게요. 한 여선생님한테 30대 초반의 여선생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이러실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랬더니 저는 쉽게 이렇게 어떻게 해요?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하트를 뿅 날려준다는 거예요. 선생님들 연습해 보실까요? 너네 관심 받고 싶구나. 옅다 관심. 시작. 너네 관심. 이렇게 유연하게.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 기술은 애들이 관심 받고 싶어서 아각될 때 못 본 척하는 게 첫 번째 기술입니다. 그거를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해서 Ability to Igno라고 했어요. 아이들이 낯선 행동할 때 자꾸 낚이시면 안 돼요. 제가 뭐 하다가 지칠 정도로 못 본 척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런 애들은 더 되는데 선생님들이 학교 나가시면 대한민국 학생들 중에 조는 학생 보셨어요? 수업 시공에? 조는 학생. 질문이 무슨 뜻일까? 조나요, 잔아요? 솔직히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 졸지 않죠? 푹 잽니다. 그래서 이게 난리가 난 게 애들이 너무 푹 자잖아요. 조는 학생은 없어도 자는 학생. 명언을 하셨네요, 최 선생님. 네, 쿨쿨 잡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슨 사단이 생기냐면 이분들이 너무 푹 자니까 자기가 어디서 잠을 자는지를 몰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서 무심코 이렇게 깨운다. 그러면 애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무심결에 뭐라고 그래? 이렇게 고개 들면서. 두 글자. 무심결에. 차마 입력하지 못하면 한 글자는 IC, IC는 점잖지. 네, X발 OK. 바로 이거예요. 애들이 자기가 어디서 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X발 해버려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이 마치 자기에게 그 말을 한 것과 같은 착각을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사안이 엄청, 일파, 만파가 돼서 교권 사안이 돼서 대한민국 교권 사안 랭킹 1위가 바로 이 조는 애들 건드리는 겁니다. 얼마 전에 조는 애 일어서 세웠다가 어느 선생님 벌금형 500만 원 받은 거 기사 보셨나요? 애도 잘 권리가 있다. 법원에서 그렇게. 애도 수업 듣기 싫으면 잘 권리도 있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500만 원이나. 그래서 선생님들 제가 애들 깨울 때 절대 노터치 하시고 이거 네, 요게 요 이름이 여기 있죠. 뽀로로 마이크예요. 제가 수업 시간에 애들 깨울 때 쓰는 건데요. 이게 웃기는 거. 애들이 귀에다가 이렇게 가까이 대고 이걸 들려주잖아요. 열 명의 아홉은 눈뜨기 전에 웃어요. 네, 그래서 이름하여 아, 제가 그때부터 선생님 집에, 최선생님 집에 있어요. 아, 이거 뽀로로 마이크 이렇게 검색하시면 인터넷에 구입하시면 됩니다. 이게 가격이 좀 나가요. 그런데 인터넷을 구입하면 6, 7천 원이면 가능할 것 같아요. 요거 좋습니다. 그리고 또 지시봉을 이걸로 써. 그러니까 애들이 발표 수업할 때 이거를 만져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애들이 막 나와서 이걸로 발표 수업할 때 이거 만져보고 싶으니까 하는 중요한. 그리고 이거는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되고 있고 요거는 수업 끝났다. 음성변조기야. 그런데 아, 마이크 토스트 하나 더. 얘야, 수업 끝났다. 이제 교실에 가라. 요거는 이제 음성변조기야. 또 발표 수업할 때 이거 때문에 또 애들 시트 자기야. 이거 해보고 싶어서 영어 읽는 거. 영어해야 읽는 거. 이것도 하고. 자, 그러면 여기 또 관심 끌기. 그 다음에 힘을 가시. 센 척하는 거. 그 다음에 안 가품하는 거. 그 밴드에 아마 연구사님께서 이 원고 통째로 올려놓아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애들이 관심 끌기에 실패했을 때 나중에 안 가품,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도 최근에 나타나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선생님에게 안 가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안 가품일 경우가 거의 90%예요. 그래서 애들이 수업을 방해할 때 제가 나를 방해하려고 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우울이 심해서 여기 학교에 와서 화를 푸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심지어는 린다 엘버트라는 사람은 협동훈육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애들이, 학생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뭐냐? 말이 좀 재밌죠.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행동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그 아이들은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는 애들은 뭐 하지 않는다? 아, 예. 대단한 대단한 총통찰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집에서 자애놀이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학교에 6교실에도 나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얘네들이 학교에 나와서 수업을 방해하면 그 같은 공간에서 방해받는 선생은 얼마나 힘이 들겠냐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금 교직이 힘든 건 바로 이런 시대의 우울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는 무엇이다? 시대의 우울에 무슨 통? 네. 임용돼서 선생님들 이게 지금 막 기쁘고 이런 차원인데 이런 시기에 구름 위에 앉아있는 이 시기에 제가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 내 뒤 제가 만약에 임용고시 감독관 뭐지? 면접관으로 나갔다면 저는 이걸 꼭 물어봤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에 자살률이 매드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걸 여쭤보고 싶어요. 선생님도 답해보시겠어요? 채팅창에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1위입니다. 이 한 해에다가 다시 탈환했어요. 이 1위예요. 자살률이 1위라고 하는 건 우울이 1등이라는 소식. 이건 뼈아픈 성찰이어야 돼요. 그러면 교사는 가르치는 것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는 왜? 교사가 뭐이기 때문에 시대 우울의 무엇? 시대 우울의 쓰레기통.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 해야 돼요? 3대 4명 비우고 닦고 말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넘어갑니다. 그러면 신비조사 합해놓고 왜 기죽이냐? 그럼 약을 처방을 해줘야 되니까 약을 처방해드릴게요. 약은 드라이커스라는 사람이 저는 놀랍게 대단한데 저는 평생 35년을 교직에 있으면서 이걸 깨달았어요. 결국 아이들의 낯선 행동 속에 무엇이 있다? 우울감이 있어요. 정말 깎아서 깎아서 말하면 95%? 거의 이 행동이 우울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이 우울감을 치유하는 약이 뭐냐? 드라이커스 참 대단하신 분인데 이건 우울감의 명약이 소속감과 자존감이라는 저도 그걸 발견했거든요. 학급운영을 통해서 우린 뭘 해야 되냐? 아이들의 소속감을 키워줘야 돼.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아이들의 무엇을 키워줘야 되냐? 너 잘났다. 이걸 키워줘야 돼. 우리는 시대 우울의 치유사 역할까지도 우리 교사들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겁니다. 저는 뭐라고 교사를 교사는 종합예술가다. 교사는 의사도 돼야 되고 상담가도 돼야 되고 이런 다양한 치유사도 돼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직은 매력있는 직업 아니겠어요? 힘드니까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죠. 그렇다면 6번입니다. 무엇을 향상시키는 것은 낯선 행동을 영원히 끝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현장에 투입됩니다. 시대 우울을 치유하러 어떤 무기를 가지고 소속감과 자존감 향상이란 무기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나가시면 이겨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단톡방을 통해서 방법을 하는 것이고 여기 학급운영도 학급운영의 목표는 무엇의 향상이라고 말씀드렸나요? 학급운영의 목표 무엇을 시호시호감 네, 맞습니다. 시호시호감 어떻게든 소속감을 키워주셔야 돼요. 낯선 행동 최근에 제가 어디서 보게 된 말인데 7번 정답 아이들은 가장 사랑이 필요한 아이일수록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방식으로 사랑을 요청한다. ADHD 전문가 러셀 바클리의 말인데 전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막힌 말입니다. 애들이 막 선생님에게 울부짖는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아이는 뭐가 필요한 아이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다. 네, 뜬 그러면 소속감은 정답을 미리 말씀드려버렸네 1인 이력은 무엇의 보약이다? 소속감의 보약이다. 그럼 1인 이력은 어떻게 운영하나? 1인 이력은요 선생님들 단톡방이라든지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담임 어쩌고 하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텐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안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아니에요. 1인 이력은 내가 입안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창구예요. 오케이? 그럼 내가 입안에 소속해 있다는 느낌이 없으면 애들은 교실에서 딴짓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하면 1인 이력을 할 것인가 여기 제가 팁을 자세하게 안내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그 다음에 최근에 봉 학급 내 청소 청소 제가 팁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교무실 청소는 인권침해다라는 중학생 주장을 맞다 이렇게 말했어요. 당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교실 청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잖아요. 교실 청소도 제가 영어교사는 미국의 교실을 4주간 관찰을 한 적이 있는데 초중고 어느 교실도 애들이 청소 안 합니다. 그게 오르냐 그르냐를 떠나서 우리는 그냥 애들이 우리가 청소를 해왔기 때문에 당연한 걸로 알지만 그냥 방과 후에 물론 교과교실제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방과 후에 그냥 학교에 두 분이 계셔 청소하는 분이 그래서 그분들이 슬슬 와서 청소하고 끝내더라고요. 제가 담임선생님 되셨을 때 비기를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은 이거 이런 거 보셨죠? 이거 어디서 구입할 수 있을까요? 이거 천 원짜리예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녹화 중이라 제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려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거를 애들 숫자만큼 구입하세요. 그 반에 학급비가 경기도도 나오지 싶은데 학급 운영비가 서울은 10만 원인가 20만 원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뒤에다가 네임펜으로 애들 이름을 써줘요. 그리고 자기 책상 밑은 자기가 책임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그러면 일단 이런 바닥에 쓸고 닦고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어차피 자기들이 치워야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도 깨끗해요. 부러진 뭐지?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게 있죠.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더 버린다. 애들이 이러니까 더 덜 버린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주번을 자율선택제 여기 있고 니네들이 하고 싶은 날 해라. 그리고 중요한 거 주번활동에 대해서 동료평가 제도를 운영했어요. 지난주에 주번활동을 두 명이 했는데 오전만점에 매우 잘했다. 대체로 잘했다. 보통이다. 대체로 안 되었다. 아주 안 됐다. 이거를 체크해라. 주번활동에 대해서 동료평가를 받습니다. 이걸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나눠주고 네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 해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이 애들이 선생님이 평가하는 건 요즘 애들이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도 않고 전세계적인 추세랍니다. 그런데 동친구들이 평가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효과를 발휘합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고 이대로 하시면 청소감독이랑 개념 자체가 없어져요. 애들 그런데 대신에 생활기록부에다가 이렇게 3.5점 이상 된 애들은 생활기록부에다가 잘했다고 적어주죠. 생활기록부 또 안내해 드릴게요. 칭찬 스티커 제도도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담임문을 하시면 지각하는 애들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미인정 지각이 되었을 때 어떠한 결과가 올 수 있는지 애들에게 자세하게 안내해 주세요. 그러니까 지각하지 말라고 하지 마시고 지각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는 거 이것이 새로운 훈육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낯선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변에 평가 결과를 알려주면서 질문 주셨네요. 활용은 생활기록부에 실익명으로 생활기록부에 적어집니다. 애들 주변에게 평가 결과를 알려주면 속상해. 그런데 이거는 동료 평가고 자기도 다른 친구들 할 때 평가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들이 문제제기를 안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해요. 제가 시간이 남지 않아서 마음이 급한데 1인 이력 있잖아요. 1인 이력도 동료 평가를 해요. 5점 만점. 그래서 1인 이력도 5점 만점에 3.5점 이상이 되면 생활기록부에 또 적어줍니다. 1인 이력 5점 당부 청소 5점 5점 10점이죠. 거기다가 출결 점수 애들 고임내신에다가 출결 왜냐하면 출결 지도가 신교수님 특히나 카리스마 없고 이러실 때 애들이 자꾸 지각하면 무능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출결 점수를 5점이나 줘버려요. 무단 지각 한 번 하면 여기 15점이죠.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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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그런데 이 15점을 가지고 학교장상 모범상도 주고 장학생 추천 장학생 또 이것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웃으면서 담임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담임임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못해. 왜? 우리 담임임은 철저하게 공평하다는 거예요. 우리 담임임은 개입하지 않고 애들은 모든 것을 자율에 맡기고 거기 그 결과로 선생님은 이행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애들은 뭐라고 그러냐. 애들이 우리 담임임은 진짜 철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 그 평가를 받으셔야 돼. 그러면 웃으면서도 애들이 담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기 맞죠? 그 밖의 이야기도 학부모 이거는 저의 목표는 집보다 편한 교실입니다. 선생님들 가시면 학교마다 이런 기계가 있어요. 프린터가 아니고 큰 거 뭐라 그래요? 플로터라고 그래요. 플로터라고 그러고 선생님들은 교실에 교실에 아마 이 위치에 시간표가 붙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표가 이렇게 클 이유가 없거든요. 시간표 떼어버리고 학사 일정 학사 일정표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이걸 붙여줬어요. 애들이 1년 내내 선생님 언제 소풍 가요? 선생님 언제 수련해 가요? 그럼 그냥 손가락으로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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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교무기획선생님한테 있을 거예요. 교무기획선생님한테 받으셔서 저는 여기 보세요. 주번신청 거꾸로 서있네. 여기 주번신청 독려평가 이렇게 돼 있죠. 표 뒤 표 나누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번 신청하게 하고 주번 독려평가 점수하게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가시면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퀴즈 이거는 이거는 아무리 바쁜 3월이라 할지라도 3월 첫째 주나 둘째 주에 학교폭력예방 퀴즈를 해야 돼요.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 1위가 1위가 뭐냐 그것이 학교 1번이 그래요. 애들이 학사일정 아주 좋습니다. 학교폭력은 애들이 왜 일으키냐 몰라서 일으키는 것이 절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학교폭력이라는 것을 퀴즈 형식으로 해서 제가 개발해 놓은 것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 학교폭력예방퀴즈를 하실 수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 학교폭력 퀴즈를 하면서 애들한테 이렇게 문제를 풀고 해설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신규 아니라 정말 무시를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죄자가 어떻게 내가 작년에 한 일을 알고 있지? 이러거든. 그러면 저기 나이도 어릴 많지 않은 것 별걸 다 하네? 이렇게 듣냐고 애들 앞에서 선생님이 뽀데를 부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학교폭력예방퀴즈는 제가 10년 넘게 운영을 했고 제가 이건 또 단톡방에서 안내해 드릴게요. 문제가 100개 넘게 있는데 그중에 그 학교마다 사안이 일어나는 게 다르거든. 그거를 참고해서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10번은 뭐냐 교사를 이거 매우 중요한데 선생님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될 일은 임용고씨 열심히 준비하셨지만 다 내려놓으셔야 돼.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누구야? 진지층이야. 진지층. 지금 선생님 얼굴 이 중에 상당히 진지해 보이는 분들 많아. 보니까 10명의 여덟은 진지해. 진지하면 애들 싫어해요. 요즘 애들. 진지를 벗으세요. 앞으로 12주 동안 어떻게 하면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입을까? 다 같이 진지를 벗고 재미를 입자. 시작. 진지를 벗고 뭘 입어? 재미를 입어야 돼. 재미없으면 선생님들은 아웃이야. 신규 아니라 신규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웃이야. 열심히 제가 이런 쇼를 하는 아웃. 그러면 이러잖아요. 제가 이러고 수업을 하잖아요. 이러고 수업을 하면 애들이 저를 이러고 쳐다봐요. 애쓴다. 머리는 허해 해가지고 우리 웃기려고 애쓰네. 애들이 그 표정을 쳐다본다. 그러면 치근한 사람하고 애들이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치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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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한단 말이야. 그러나 애들이 시비를 걸질 않아. 다같이 다시 한번 진지를 벗고 무엇을 입자? 재미를 입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 노래로 하는 인성 교육 트레이드마크 송 선생이 한 게 있어요. 인성 교육 하는 거 제가 당연히 알려드릴 텐데 이게 얼마나 심오한 노래인지 한번 보세요. 송아지 노래인데 제가 학교폭력 예방하기 해서 제가 직접 가사를 만들었어요. 같이 노래 불러 뒷담은 송아지 불러보셔야 돼. 입을 열어서 불러보셔야 됩니다. 이 힘을 아셔야 돼. 애들이 반아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돼. 그러면 선생님반의 뒷담 사라져. 왜? 저 새끼 쓰레기네. 다들 그러니까 뒷담은 시 시작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옮기면 나는 쓰레기 차 2절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쓰레기 뒷담을 화내면 나는 쓰레기 통 그러니까 괜히 뒷담하지 말라고 해봐야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들으면 잊어버려 그냥 근데 애들이 쉬는 시간에 주머니 손꼽고 다녀면서 뒷담은 쓰레기 남이 버린 이러고 다녀봐 그럼 그 반에 누가 뒷담 하겠어 그리고 애들이 그러는 거야 어? 너 뒷담한다? 그러면 애들이 에이씨 그리고 말을 못하는 이런 노래 제가 또 바지런한 송 선생이 이런 거 스물몇 곡 만들어놨어 여러분들은 나만 쫓아와 그냥 이제 그러면 그리고 자꾸 뚝뚝 두드려 두드려야 열리는 거야 저한테 개인톡으로 저한테 선생님 그때 뭐 했는데 그거 뭐 주번활동 평가표 이건 어디서 나한테 눌러 그러면 제가 바로 주소 알려드려 다 두드려라 뭐 할 것이다 열릴 것이다 이렇게 노래까지 이렇게 쭉 학부모 민원 이거는 여기 제가 강의 영상을 올려놨어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 자 학부모한테 신규라는 걸 알리 제일 첫 번째 명함 준비하세요 명함 여기 왜 준비해야 되느냐 여기 있습니다 두 번째 담임을 소개하는 가정통신문 준비하세요 3월 첫날 나눠주셔야 돼 명함 학부모님한테 명함 명함 만들어야 돼요 그냥 A4용지 아니면 문방구에 가서 좀 빳빳한 종이로 출력해서 보내셔도 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여기 제가 명함 만들어 놓은 샘플 있잖아요 송영호 대신에 선생님 이름으로 바꿔 찾아바꾸기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예해야 되는가는 천천히 안내를 해드릴게요 담임 소개하는 가정통신문 여기 예시까지 제가 다 이건 필수 이걸 안 하지 그거는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 소통하지 않는 건 재앙을 준비하는 거예요 학부모님들만 많지 않습니다 대신에 선생님이 문을 열고 다가가면 어머니들은 어쨌든 이 아이를 가장 잘 키우고 싶은 이 지구상에서 자기 아이를 가장 잘 키우고 싶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팁 안내야 돼요 자세히 이런저런 어구까지도 제가 다 그리고 학생 사안 발생했을 때 학부모는 어떻게 발생하실까요 미리 한번 읽어두시는 게 좋겠죠 네 네 그리고 보충수업 다양한 사이트 안내를 해드렸고 제 서적 혹시 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든가 송쌤의 아름다운 수업 학급 경영 B2G 이거는 나온 지 한 달 만에 교부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지금 이런 거 이런 내용들이 다 단톡방에서 공유가 될 거예요 여기 이거는 학급 운영 자료 손지선 선생님이 신규 때부터 열심히 저를 엄청 쫓아야 저랑 똑같이 그럼 어떤 건 더 나아가 지금 저자잖아요 베스트셀러 저자 됐습니다 선생님들도 얼마든지 그렇게 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2분 남았네 여기 가시면 스트레스 지수를 파악하실 수 있어요 스트레스 지수 이게 스트레스 지수인데 선생님들께서 유의하실 게 기쁜 일도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특히 경기도 선생님들은 지금 여기 뭐냐 배치 전환 전환 지금 이거에 해당하죠 선생님 36점이에요 그렇죠 거기다가 두드러진 개인적인 성공 성공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럼 36 더하기 28 벌써 그렇죠 그것도 이사 가야 돼 선생님들 주거지 변화 있지 다른 데로 발령받으실 수 있어 이렇게 따지면 선생님들이 지금 149까지는 괜찮아 그런데 150부터 199는 발병률 37%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체크하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체력단련 체력단련 하시고 보약도 좀 드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그래서 설레임이 두려움을 압박 그렇죠 오늘 강의의 목표 그러면 설레임이 준비를 하면 할수록 이게 설레임이 이렇게 커져 그러면 두려움이 슬그머니 자취를 감춥니다 질문을 받자고 했는데 워낙 시간이 짧네요 하고 싶은 얘기까지 스트레스 체크 반드시 하시고 보약 좀 드시고 홍삼 좋아하시는 분 홍삼 드시고 한약 좋아하시는 분 한약 드시고 각자마다 보약이 있잖아 어떤 분은 광어회를 먹으면 기운이 나시는데 각자 아끼지 말으세요 지금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중요하게 하셔야 되는 게 체력단련이야 그래서 강철 체력을 3월 1일까지 만들어야 돼 급조해야 돼 급조 그렇지 않으면 3월에 목 확 쉰다 목 쉬어서 말이 안 나와 어머니 제가요 목 쉬어가지고요 말이 안 나와 그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잘 정말 정말 잘 본인을 살피시고 조깅하시고 운동하셔야 돼 체력만이 살 길이다 우리는 지금 미발령 선생님들은 몇 달 다만 한 학기라도 노실 수 있지만 놀 수 없는 발령받은 이 불쌍한 존재들은 체력단련 하셔야 체력단 오케이 네 이어지는 강의는 어디서 단톡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끝나면 바로 산에 가서 놀아야 되니까 천천히 단톡방에 초대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아멘